뽁! 아 돌나왔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빈정 잠깐 마이너스 1빈정이면 좋은건데 도와줬던거 아니야 순살아 올라와 순살아 순살치킨 태반 좋구만 아 이거 피젠까지야 아 이거 문덕 가고싶은대로 간다 문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우리는 인생이 흑역사야 흑역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나쁘지 않아 아 이거 그거 나올 수도 있는데 저거 핵트 리어트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정신 차리지 어? 어떻게 열쇠가 하나도 안나올 수가 있지? 아 입에 빈다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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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슈 예상 못했다 예상 못했는데 몸이 반응했어 좋은 반응이다 역시 내 몸은 반응하는구만 아! 아! 어이가 없네 당연히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후우! 응 기부하네 예상식 기부를 할때 아니다 자 아아아아악 치 치 나도 안낼거거든 어? 흠 나도 안낼거야 나도 이런 만들라 그랬어 뭐야 아이 왜 자꾸 이렇게 있었어 힘내는거야 맞냐 아 한활빈 ㅋㅋㅋㅋㅋㅋ 피종이 너무 웃기네 아 아 건망증 아아악 건망증 헐렸네 쒔 어어 아 아 사거리 세 피칼방 1상자 네 알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별거 없을거에요 아 맞딜을 해놔 아이고 아 바나보이 아이고 아 아 아 바나보이 닌 마술 4-3 치으으으으으음 천사방가라는거야? 진짜? 아 천사하라고 하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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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상어를 너무 짧다 근데 스으... 음 그런걸? 마술 4, 4 무서워서 갈 수가 있어야지 오우 오케 제기를 쓰레기가 나오고 말았어 설마 저 남은 남은 한 개가 그건 아니겠지? 그럴리가 없지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원래 아아아아 하아 퇴바리 뚱뚱 뚜두둥 어 뭐야 뭐지? 아 내가 너무 빨리 죽여서 아 몰랐던 거구나 그지박쥐 이 박쥐는 식용으로 길러도 좋을 것 같죠 그죠? 키우면은 뭔가 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괜찮네 느낌 있어 누가 뭐 그래? 식용으로 기른다고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가릴 차지가 않을 텐데 식용으로 길렀는데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뭐야 그게 그 뜻이야 아니거든? 아아아아 나 얘 너무 싫다 망했는데 이거 범벅하 아 들어가보자 스토트 거리 증가요? Ja 이게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 미미하게 이게 결론하는데 혈사를 먹어야 돼 얘는 혈사를 먹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아! 죽었다 템 운이 좀 별론데 아까 그것까지 좋았는데 큐피드는 있으나 만화한 템이고 체력 템은 나쁘진 않았지만 사실 딜이 더 필요했었는데 애매하다 미싱론은 쟤는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상태 이상 거는 건데 없는 거 보다 아... 애매한데 제일 지금 좋은 템 아이작 그거 눈물 티어 있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아... 아... 망했다아! 아! 환자 타임 와서 뭐 못하겠다 얘는 메가스탄 못 깬거죠 시체 메가스탄 시체로 내가 허시를 깼다고? 아니 내가 시체로 허시를 언제 깼어? 시체로 허시를 깼다고? 누가 했지 이거? 아 루도비코 아 맞아 루도비코 기억 안나면 또 하면 되지 보통 난이도요? 한번도 없어요 아 딱 한번 딱 한번 해봤다 어려움으로 하다가 보통 난이도는 얼마나 쉽나 하고 해봤는데 어 열쇠가 그냥 방마다 하나씩 나와 템이 엄청 풍족해 원래 아이자가 고민하는 맛이잖아 근데 보통 난이도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열쇠가 많이 있으니까 상점도 열고 황금방도 열고 남는게 문제지 보족하진 않아요 어려움은 이제 고민을 좀 해야지 아 내가 황상을 열까 아니면 황금방을 열까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뭐지? 아 아 그냥 그냥 이름만 길게 늘어진 거구나 여기서 재밌는거 수호천사 이거 가디언 이거 재밌죠 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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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에 찐따같은게 본체여 아 이거 아까 저거 저거 깨느라 진짜 바람걸렸다 저거 저거 어떻게 깼더라 아무튼 저것도 약간 주작해서 깼던거같애 아 뭐야 알자 여기까지 하자 아 오늘도 도전까지 2개를 달성했구나 주작 안하고 낀게 있냐구요 그런건 없어요